너 뭐야 너 뭔데? 너 뭔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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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얘야 얘 말로 말로 해결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얘들아 말로 하자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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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어때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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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캣플 어? 행동으로 보여줘 와 얘 간보다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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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라고 잡으라고 잡아 잡아 왜 날 잡으려 그래 왜 날 잡으려 그래 좀 넌센스 하지 않니? 가까이 있는 롱마를 잡아야 되는 거 아냐? 잠깐만요 일단은 되게 애들이 나만 놀이네요 지금 좀 내 위급한 상황 때 누가 급한하고 카톡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어 뭐야 방어구 천국이야 애들 못먹게 내가 먹어놔야지 방어구 존나 많네 렉이 걸려 진짜 이게 보파 생존보다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렉이 걸리는 거야 대체 어? 일단 가까운 애들부터 접시로 갑시다 오케이 쟤네들 오 쟤네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? 너 거기서 뭐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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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아파 야야야야 궁디 보이면 안 돼 그렇지? 일단 런거 가고 그렇지 너도 가고 오케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 얘 키트가 두개야 얘네 또 키트 하나 먹어주고 아껴둬봤자 똥대요 나중에 아키면 똥대 야 일단 따고 너도 따고? 오케이 좋아요 좋아좋아 시작부터 좋아 잠깐만 아이씨 싸먹을걸 그랬나 아 방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몸빵을 하면서 얘들 목을 따야 되거든 씨 어 그래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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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부터 잡아 나 잡지마 나 잡지마 잡지마 아주 두자 아주 두자 아니 저런 애가 살아있으면 좀 곤란한데 흔한 없겠지? 아니 목음직스러워 보이는 애잖아 아 기 무기가 없어 보이 야 제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죽지마 죽지마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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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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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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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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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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